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 드라마의 황태자 두클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 드릴 이야기는 총각을 다투는 범죄들에 맞서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노빠꾸 경찰들의 이야기 미국 드라마 시카고 파이어의 스피노프로 다른 시리즈와 크로스오버되며 세계관 공유의 희열을 선사하는 작품이지 꾸준한 인기에 힘입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8개의 시즌을 방영한 미국의 호쾌한 액션 범죄 드라마 시카고 비데이 시즌 1입니다 아저씨 불장난하면 자다가 이불에 지도그려 이어 따사로운 불을 느끼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남자야 좀 다른 것은 상대가 말을 못한다는 것 그렇게 무언가 일이 벌어지려던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수상한 이야기가 오고 가던 와중 남자의 다리에서 피를 발견한 여자는 위험을 직감하고 일보 후퇴 그리고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사람들 바로 긴급회의에 들어가게 되죠 이들의 정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국 시카고 경찰 21지구 경찰서의 특수부서 정보부의 멤버들 이들은 마약상을 쫓아 이곳에까지 침투한 위장경찰이었고 생각지도 못한 인물의 등장에 현장에서 즉석 플랜 B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들 중 언제나 결정적인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인물 정보부 총책임자이자 범죄라면 물불 주먹 안 가리고 수사하는 저돌적인 남자 헹크 보이트는 약 두 달려간 추적해온 인물을 여기서 놓칠 수 없다며 정면 돌파를 감행하는데 그때 집 안에서 날아오는 총탄 이에 요원들은 지원군과 함께 맞불 작전에 들어가죠 허나 이미 범인은 도망친 뒤였고 남은 것은 끔찍한 살인 현장과 시체 그리고 애가 남았네 총격에 놀라 옷장 속에 숨어있던 소년 주인공들은 이 아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게 한다는 악질 범죄자 일명 문어 그를 잡기 위해 다른 범죄자와 부당거래까지 불사하며 관련된 인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한 보이트 그러던 중 주인공은 일전 죽은 바약상과 같은 갱단이었던 소년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고 참내 그 애가 좀 숨었다고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특급 정보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지요 마침내 찾아온 저로의 기회 요원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거래 현장으로 출동하는데 그 와중에 불쑥 나타난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강력반 형사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곳에 모였다는 말에 불길함을 직감한 보이트는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려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화 도주하는 범인을 추격하는 요원들 숨막히는 띔박질 끝에 기어코 검거에 성공하게 되지만 결국 정보부는 소중한 동료를 잃게 되고 주인공은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은 강력반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던 사건은 범인의 도발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는 경찰에 가족까지 위협하기 시작하는 악질 문어 일당 그리고 이들을 상대하는 정보 경찰국 이들의 말 그대로 피말리는 한판 승부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션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자 과연 보이트와 요원들은 가족을 납치하고 동료를 죽인 흉악범을 처단하고 시카고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깜빵 대신 죽빵으로 완마 화끈해 자비 없는 도시 영웅들의 수사 액션이 펼쳐진다 마침내 맞춰진 시카고 유니버스 그 최후의 퍼즐조가 미국의 범죄 드라마 시카고 PD 시즌 1이었습니다 시카고 PD 시즌 1이었습니다 시카고 PD 시즌 2 YPK